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야하! 틴트 발라야지. 틴트. 틴트는 이렇게 다 바르면 너무 진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발라서 3개 손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이렇게 뒤타뒤타뒤타뒤타뒤타뒤타뒤 해주면 에이미 그거 하는 거야? 뭐? 할로윈 분장? 무서워. 아 뭐야 이게 에일리언 분장이야? 1등이야. 필 아니야? 이뻘, 이뻘. 갑자기 이뻘야? 이뻘 너무 많아. 빨리 뭐 더 무서워! 아 진짜 짜증나네 진짜. 어! 분장하는 거 아니라고. 아 가면 야? 아이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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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일리언. 에일리언. 야. 아 왜? 휴지 좀 달라고. 빨리 휴지 좀 줘. 아 빨리 달라고. 아 싫다고. 빨리 갖고 와라. 빨리 들어가요. 야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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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누구세요? 너 이거 갖고 와 싫은데요? 죽는다 죽는다? 뭐해 갖고 와 천 원 줄게 천 원? 어 4달러 2천 원 준다고 했다 꼭 줘라 갖다 줄게 왜 줘? 줘? 줘 줘? 나 잘못 들었나? 주세요 주세요 귀엽게 주세요 빨리 아직 좀 모자라 더 귀엽게 주시면 안 될까요 빨리 잘나고 알겠어 알겠어 줄게 줄게 너무 귀여웠다 여기 손바닥 아 빨리 잘나고 알았어 알았어 장난이었어 진짜 줄게 많이 줬다 아빠 아 아 아 아 아 아 알겠어 오빠 진짜 진짜 내가 진짜 줄게 마지막으로 에이미 예뻐요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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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미 예뻐요 고맙고 뭐야 닦았어 안 닦았어 하하하하 닦았어 안 닦았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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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아 아 아 야 안녕히계세요 끝 끝 우리 니아하 친구들 안녕! 니아하! 매주 저희가 화요일, 금요일, 수요일, 금요일,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영상을 올렸었는데 앞으로는 화요일 목요일 업데이트를 하도록 했습니다! 어긋한 선배 영상 언제 올리는 거야 이러지 마시고 화요일 목요일 보정적으로 놀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시에 업데이트 할 건데 뭐 시간은 조금 틀릴 수도 있으니까 화요일 목요일인 것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3시에 올릴 거예요! 앞으로는 화요일 목요일 흔한남매 채널 예쁘게 봐주세요! 이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흔한남매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